다섯 분의 저희 밴드 중에 오늘 저와 함께 할텐데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밴드 지금 물론 다섯 분 밖에 안 계시지만 가장 인기가 많은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할게요 항성 크게 외쳐주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갑니다 1번이 뭐라 그래야 돼? 내 스타일이라고 그래야 돼? 아니면 그냥 멋있다, 멋있다로 할게요 1번 멋있다, 항성 아니다, 2번이다, 항성 3번, 예쁘다 이야, 의외에요 3번, 아름답다 아니, 우리 팬들 대단하잖아요 여성분들에게도 이렇게 마음이 열려있습니다 얼마나 서요? 자, 과연 이 남자 마지막 이 남자 자, 아니다 나는 최영진이다 아니다, 장미루다 아니다, 장미루다 창 호 장미루다 감사합니다.